나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애를 봤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 인사를 하고 싶긴 한데 먼저 말하는 게 좀 말이 잘 안 나와 이런 이런 인사를 했어야지 멋쟁이 삼촌처럼 안녕 안녕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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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컨이 새 친구를 만났대 링컨 삼촌이 문 열어줄 테니까 가서 인사해 근데 거긴 화장실이잖아 맞아 나 거기 들어가서 혼자 똥 닦았잖아 어린이 친구들 이 문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문이야 생각해봐 지금 뭐라고 싶니 생각해봐 어디 가보고 싶니 난 놀이공원 난 놀이공원 갈 수 있어 우리가 생각만 하면 우와 놀이공원이야 생각해봐 지금 뭐라고 싶니 생각해봐 어디 가보고 싶니 아 난 비행기 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우리가 생각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맘에 용기가 생기면 나 새 친구에게 인사할래 그래 가자 링컨 했어 했어 못했구나 그냥 인사하면 되잖아 처음 보내잖아 그리고 막 인사하라고 하면 말이 더 안 나온다고 맞아 난 지난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엄마 뒤에 숨었잖아 그랬구나 미안해 삼촌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 어려운 일이요? 알았어 알았어 그래 두어 어린이라면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지 참 줘 줘 줘 줘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 멋지게 인사할 수 있어 자 인사할 땐 제일 먼저 어떡하지 안녕 배꼽이 참 안녕하십시오 응 또 하세요 반가운 마음을 표현해 너희는 웃으면 더 멋지니까 안녕 반가워 새 친구는 내 이름 모른데 너희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니? 안녕 링컨이야 난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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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근데 난 근데 새 친구 이름은 무얼까 너희가 물어보면 말해줄걸 니 이름은 뭐야 그렇지 그게 바로 인사야 너희도 멋지게 인사할 수 있어 안녕 안녕 난 뭔데 안녕 난 뭔데 난 근데야 니 이름은 뭐야 안녕 난 링컨이야 니 이름은 뭐야 안녕 난 링컨이야 아하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인사면 되겠다 나 새 친구에게 인사하러 갈래 띄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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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난 링컨이야 니 이름은 뭐야 나는 귤이야 이거 먹을래? 우와 고마워 넌 몇 살이야? 난 열한 살이야 아홉 살 우리 내일 요구르트에 빨대 꽂아서 마실까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내가 먼저 인사했어 내일은 그네도 탈거야 좋아 종이나라 종이음악 하나 둘 셋 큐 아멘 네 아니 đến 쪽에서 몇 sip 마실 Faith kam 기 Situation 일 miles 이 요 친구들 다같이 재미있는 종이 접기하며 신나게 노래해요 색종이를 곱게 접어 슝슝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알록달록 옷에 칠 꼬리가 비행기를 만들어볼까요? 설설 바람을 무는 뒷동산에 동네 친구들 모여서 바람이 멀리 멀리 열리면 새처럼 날아가 땅을 끝까지 날아라 높이 더 높이 동그란 눈에 검은 얼굴을 가진 돈 하얀 손은 귀엽다. 난 여우 원숭이. 그중에서도 이름이 좀 어렵지. 베록스 시파카 안녕 어? 어디가? 나뭇잎을 먹으러 왔지. 우와 너네는 나뭇잎을 먹는구나. 이렇게 뜯어 먹으면 아주 맛있다구. 너 진짜 많이 먹는다. 맛있는 걸 어떡해. 많이 많이 먹어. 떨어지지 않게 나무도 꼭 잡고. 고개를 유리주리 돌려 나뭇잎을 냠냠냠냠냠냠. 흰쌤 어? 흰쌤 봤어요? 뭐? 여우 원숭이가 점프해서 나무에 도착. 와 진짜 멋지다. 흰쌤 우리 한번 더 봐요. 그러니까. 우와 점프! 점프! 흰쌤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 대단해. 나무 위를 에론데롱. 우리 따라 해봐라. 이렇게. 진짜 재밌겠다. 여우 원숭이가 땅 위를 폴짝폴짝 뚫려요. 저기 놀러 갈 거다. 너네 꼭 춤추는 것 같아. 신나게. 호잇. 호잇. 두 손을 위로 올리고 옆으로 깡충깡충. 캠팡이도 따라해볼래. 우리를 따라하면 아주 신나진단다. 훈들 훈들 콩콩콩. 요리조리 슝슝슝. 흐흐흑. 달리기 경제하는 거야? 내가 제일 빨리 가야지. 아기 여우 원숭이는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요.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. 우와. 온 몸이 까만 너도 여우 원숭이야? 응. 나도 여우 원숭이야. 그 중에서도 릴레 에드워즈 시파카라고 해 그럼 너도 점프 잘해? 그럼 보여줄까? 응 일단 어디로 갈지 꼼꼼히 살펴보고 응 어디로 갈지 정했어? 아! 정리가 좋겠네 점프! 나 멋지지? 우와 진짜 멋지다 우와 점프! 점프! 해서 저기까지 갔어 나무 위를 통통통 꼭 날아다니는 것 같아 여우 원숭이들 정말 재밌다 그치? 네 여우 원숭이들의 점프는 정말 재밌고 신나요 자 그럼 우린 내일 아침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아요 내일 아침 몇 시? 9시 40분 자 우리들의 놀이는 계속된다 예! 자 자 지금부터 재미있게 놀아요 놀면 키가 쑥쑥 쑥쑥쑥쑥 놀면 맘도 튼튼 놀면 생각이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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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시작해요 하하! 예! 자 자 지금부터 재미있게 놀아요 혼자서도 신나게 놀자 놀자! 친구랑도 신나게 매일매일 신나게 놀면 더 멋진 내가 될 거야 예! 친구들 안녕! 우리집 유치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